6개월 복용한 건 맞고요. 산호맹에는 가입을 안 했지만 그 싱크탱크 강령 연구실장을 했어요. 사과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조국 후보자가 되고 나서 제1야당에서 첫 일성이 뭘까 약간 기대감이 있었어요. 그 첫 일성이 산호맹이다 이렇게 나오는 순간 굉장히 실망했고요. 새롭지도 않은 내용을 다 알고 있는 내용을 또 이 산호맹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무장봉기를 통해서 노동자의 무장봉기를 통해서 나라를 전복하자 이런 이념을 가지고 시작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곳에 연구실장을 강령 연구부장을 했던 것들이죠. 그 정당에서 백태웅이라는 후보를 산호맹의 소위 말한 수장이었던 사람을 영입하려고 했던 그런 과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첫 일성을 제1야당 대표가 할 때 안쓰럽다. 이것밖에 없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당시에 사무총장이었던 권영세 전 의원하고 어제저녁에 통화를 했고요. 또 공심위에 들어가 있었던 정정섭 의원하고도 통화를 해봤습니다. 다른 외곽에서 그런 이야기가 들렸을지 모르지만 이명박 정부에서 민주화운동으로 되지 않았느냐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것은 2008년도 2월 25일입니다. 민주화운동으로 인정을 받았던 게 그 해에 12월인가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다 노무현 정부 때의 위촉한 의원들이었고요. 이명박 정부 때 이 사람들이 인정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것은 굉장히 논리적 문제가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됐던 어느 정부가 됐던 간에 민주화운동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인정한 겁니다. 사반세기 전에 산후맹을 했던 문제를 그때 가장 그렇게 고통받았던 분 중에 저는 떠오르는 분이 김대중 대통령입니다. 평생을 빨갱이 소리 들으면서 김대중 대통령이 나라가 불겁게 물들을 거라고 이야기했었죠. 그게 벌써 20년 전입니다. 지금 20살 청년들은 알지도 못합니다. 그때라는 나라에 대해서. 그런데 그거보다도 한참 전에 일을 지금에 와서 꺼내는 제1야당 대표의 인식에 대해서 굉장히 부끄럽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요. 제1야당 대표답게 좀 저는 뭐.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정치적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좀 더 조심스러워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이런 쟁점 자체가 이제 좀 끝날 때가 안 됐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이야기지요. 이분들이 사반세기 전에 했던 이야기니까 덮고 넘어가자. 수석께서 뭐라고 그러셨느냐. 부끄럽지도 자랑스럽지도 않다 그랬습니다. 이 정부를 헌법을 부정했던 사람이 부끄럽지도 않고 자랑스럽지도 않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를 봤었을 때 그냥 넘어가자는 얘기입니까? 이거에 대해서 자기가 잘못했던 과거에 대해서 한 번도 반성하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 한마디 없었던 사람이 이 나라의 법치주의를 지켜야 되는 법무부 상관의 후보자가. 더 이거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야당 대표가 계속 이렇게 하시는 게 저는 국민들의 인식과의 괴리 정도를 계속 보여주는 거라고 봅니다. 인사청문회가 열리면요. 그 당시에 당신 생각에 지금도 동의하느냐 이런 걸 물어보고 싶은 건데 물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마 조국 후보자가 잘 답변할 거라고 봅니다만. 웅동학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조국 수석의 부친께서 이사장을 하셨습니다. 고려종합건설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이게 부친께서 운영을 하셨습니다. 96년도 1월부터 97년도 3월까지 학원에서 나오는 공사를 여기에다가 16억 원 공사를 발주를 한 겁니다. 아버지가 아들 회사로 줍니다. 이게 고려시티 개발입니다. IMF 때 97년도에 이 고려종합개발과 고려시티 개발 다 부도가 나요. 고려시티 개발인 이 동생이 운영하던 이 회사에서 2006년도에 코바CND라고는 신규의 법인을 만듭니다. 고려시티 개발이 갖고 있었던 채권을 이쪽에다 양도로 하는 것이죠. 코바CND가 학원으로 소송을 합니다. 돈을 내주라 원리금을 내주라 이게 약한 40억 정도가 돼요. 그런데 학교에서 변론을 안 합니다. 아예 대응을 안 합니다. 그래서 진 겁니다. 당시에 이 웅동학원의 이사는 조국 이사였습니다. 중학교가 너무 건물이 오래돼서 건물을 이전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전하려고 했던 회사는 고려종합개발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사실상 부도가 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학교를 짓다 말아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갈 데가 없어지니 그걸 아들 명의의 건설 회사한테 소위 말하는 하청을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완공시킵니다. 그리고 완공시키고 나서 이제 그럼 채무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채무 관계에 있어서 채무를 받는다 한들 사립학교법의 주인이 바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소송이 응대하지 않았던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청문회를 열어서 밝히면 명박해가 밝혀질 거라고 봅니다. 2014년도에 부산에 있는 선경아파트를 조국 수석의 부인께서 이 부분을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제3자한테 전세를 줘요. 2억 7천에. 그런데 이 2억 7천을 가지고 같은 날 우성빌라를 매입을 합니다. 이 이름은 누구 거냐? 이오원한 동생의 전처 이름으로 해놓은 겁니다. 부산 선경아파트 이 아파트를 동생의 전처 이혼한 전처의 이름으로 이걸 또 매각하여 이 사람한테 또 매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위장위원을 하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증여세도 안낸 문제 부동산 실명 문제. 되게 복잡하게 말씀하셨는데요. 일단 무조건 빨리 청문회 열어서 이 문제 정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후보자가 아마 할 말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위장위원 이야기까지 아까 하셨잖아요. 그 아이가 좀 몸이 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가 이혼한 걸 몰라요. 아기가. 정규적으로 가끔씩 만났겠죠.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문제가 발생이 됐고.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가정의 문제. 제가 더 디테일하게 말이 좀 그렇습니다. 청문회를 조속하게 열자고 제가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듣는 거. 아까 이런 가족의 문제도 그 자리에서 좀 밝혔으면 좋겠어요. 그런 걸 직접 열어서 좀 물어보세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사연이 있어요? 되게 민구합니다. 아마 야당이 되게 민망할 겁니다. 후보자를 검증하는 거지. 후보자 전체의 조카. 까지 검증까지 이렇게 올려서 이야기하는 것도 저는 오죽하면 이렇게 할까 싶긴 합니다. 정말 그냥 정말 막고 싶구나. 조국이 법무장관이 되는 것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겠다는 것 외에는 저는 동의할 수가 없고요. 전질적으로 왜 이렇게 조국 수석에 대해서 알러지 반응을 보이는지. 저는 한 두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 정부의 핵심 고리는 촛불 정부를 무너뜨려야겠다. 이거는 아주 핵심적인 사법개혁에 대한 원론적 가치는 우리가 양보할 수 없다라고 제1야당은 판단한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까지 본인에 대한 의혹이 새로 나온 걸 이야기 한번 해보라고 그러십시오. 예를 들면 사모펀드 이야기는 저는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인 반감도 저는 충분히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 부분은 청문회 열어서 충분히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나머지는 새로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가족들 그리고 동생의 전처의 아이까지 거론하는 이런 형태에 대해서 저는 청문회를 이렇게 가져가도 되는지 오히려 더 의문스럽고요. 두 번째는 첫 일성을 제1야당의 대표가 조국 후보자가 되는 걸 그렇게 반대할까라고 보면 너무나 다르고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대선주자 황교안이 볼 때 잠재적 대선주자로 본 것 아니냐. 공안검사 대 양심수의 대결이지 않습니까? 법률가로서도 법 전문학자 대 공안검사의 대결이 되는 거거든요. 본인한테 불리했을 거라고 판단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 거 아니라면 이렇게 주변 털기 식으로 하지 말고 본질적인 조국의 문제 정책 수행의 문제를 갖고 우리가 청문회를 열고 따질 것은 따져야 된다. 이 펀드 자체가 상당히 위험하고요. 그래서 떳떳하면 약정 내놓으시면 다 끝날 일입니다. 내가 74억을 계약을 해놓고 10억만 줬다 그러면 그 회사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러한 의욕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모펀드 들어갈 당시 이미 수익률이 한 30% 됐다는 겁니다. 30% 정도의 수익률이 있었기 때문에 믿고 들어간 거고 그 이상의 새로운 투자는 만들지 않았다. 사모펀드의 약정액이라는 것은 소위 신용카드 한도액 같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전문가들 이야기에 따르면. 그래서 10억 정도를 본인 투자를 한 거고 그 이후에 새로운 투자를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는 서로 잠정적으로 되어 있었던 상태라고 합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본인들이 직접 나와서 밝힐 수 있는 장을 빨리 만들어주시는 게 제일 효과적입니다. 즉 바꿔 말하면 청문회를 시급하게 열면 된다고 보는데요. 청와대 민정수석이었습니다. 막강한 권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권력을 이용을 해서 이 수익률을 높이려고 하는 건 아닌지 정보는 준 건 아닌지 국민들이 지금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불법행위한 것처럼 자꾸 이야기하는데 공직자가 펀드에다 맡길 수 있게 되어 있어요. 투자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아마 국회의원들도 전부 다 사모펀드 넣는 사람들 다 따져봐야 될 겁니다. 이게 근거가 장관 후보자는 되고 국회의원 안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예 불법으로 펀드에도 하지 말아라고 법을 만들었으면 됐을 일을 지금 와서 사모펀드든 펀드든 괜찮아. 라고 해서 합법적으로 투자한 사람에 대해서 네가 왜 이렇게 수익률이 많이 났어? 그러니까 너희는 문제가 있을 거야 정부가 있을 거야 라는 식의 요구를 할 거라면 아예 국회에서 빨리 이번 기회라도 사모펀드에도 하면 안 된다 공직자는 이렇게 박든지 아니면 이번 이거 조국 수석 후보자 끝나고 나면 전부 다 아마 국회의원들과 사모펀드 들어가 있는 거 밝힐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모펀드를 지금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는 건 정상이고 막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펀드는 조국 수석을 위해서 74억 이 부분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 이 약정서를 내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정문에 빨리 여러 개 답이. 국민 앞에 후보자가 본인이 직접 나와서 밝히겠다고 여러 차례 이야기했으니까요. 지금 현재 여러 의혹이 쏟아져 내리고 있잖아요. 국민적 관심이 너무 큽니다. 그러면 본인이 이거를 해명을 해 줘야 돼요. 이 많은 의혹을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여야가 공방을 하고 여당이 보호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안 됩니다. 이 짧은 시간 단에. 법적으로는 인사청문회 요청서가 송부되고 15일 안에 청문회를 열게 되어 있으니까요. 법정 마지노선은 이달 말일이 될 텐데요. 그거를 넘기는 법도 여러 번 있었다라고 이제 나경원 대표가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많은 의혹을 제기하는 만큼 빨리 열어서 본인의 소명을 확실하게 들어보고 국민의 평가를 받는 것이 순리다. 그것들을 본인이 해명을 하게 되면은 그거에 대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이 청문회 기간을 당길 수 있는 것이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본인이 어느 정도 해명을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어느 정도 이런 안에 대해서 해소가 되면 될수록 청문회 기간은 짧아질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룰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인사청문회를 무용하다고 말씀하시는 건데 인사청문회를 하는 취지가 뭡니까? 그러니까 국민의 대의 기간인 국회에 와서 후보자가 직접 본인의 소신을 밝히게 하는 것인데 먼저 빨리 언론에다 이야기를 해라 본인의 입장을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정도도 아닐 뿐더러 룰도 아니라고 봅니다.